안녕하세요 양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충격적인 소식이죠 stx 오늘 4시에 뭐가 나왔어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800억 자 이거 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슈 만들면서 니켈 광산 이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이제 사업 연계한다 호재만 가득 띄워놓고 갑자기 유상증자 금액도 얼마죠 800억 가까인데 자금 도자리 목덕도 뭐다 채무상한 자금 운영자금 자 이거 뭐다 돈이 없어서다 돈이 없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가에는 악재로 장애할 수 있다 주가에는 당연히 리스크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내일 반영이 돼서 내일 급락이 나올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가 된다 주가가 다시 하락 전의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니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운영자금 채무상한 자금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면 뭐다 운영자금은 뭘로 볼 수 있다 채무상한 자금 뭘로 볼 수 있다 자 이번에 니켈 광산 인수하고 거기에 또 트롤리고 아시죠 온라인 플랫폼 그런 거에 투자하면서 워낙 돈을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채가 발생을 했는데 요거 좀 커버하려고 왜냐하면 이거 커버하려면 뭣까지는 할 수 있다 자본 잠식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채무상한 자금 400억 사용하겠다 자 여기까지는 좀 뭐 사실 긍정적인 거 아니지만 내가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부채를 뭘로 좀 덮는다 이거에요 부채를 좀 자본으로 덮는다 주식을 조달해서 주식으로 부채를 덮는다 요렇게 좀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운영자금 이 운영자금이 어디에 쓰이냐 한마디로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데 쓰는 거니까 이 돈이 어디에 쓰여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운영자금이 지금 케일 관련한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증자를 했다 요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요거 제가 아이아단면서 통화를 해보려고 했으나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연결이 안 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물어봤어요 자 LTEX 혹시 저번에 기업 방문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니케 광산에서 인도네시아 말고 호주 쪽으로 좀 알아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 조만간 여기도 좀 임수액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돈이 없다 자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금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상진자결정 운영자금이 추후 정정공시가 나오면서 정정공시에서 뭐가 나올 거다 이거 어떤 걸 쓸 거다 그런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예정 발행가가 1860원으로 나와 있죠 현재 주가가 한 13000원 부근인데 내일 급락이 나와서 한 10% 20% 빠지면은 110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0%만 빠져도 이제 11000원대인데 그러면 이 예정 발행가를 좀 요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뭐다 어 지금 청약 예정일이 12월 8일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7일이죠 자 11월 7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11월 7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 이 전에 11월 3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아마 요 청약을 일부 세력들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세력들이 요거 받으려면은 좀 한번 주가를 지지해주려는 그런 좀 힘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계속 가격 떨어져서 이 발행가 낮아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발행 주식수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체크하셔야 되는 이슈라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대표 주간회사가 BMK 투자증권이다 자 요거 내일 제가 한번 BMK 투자증권에 저희 회사 옆에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한번 담당자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LTEX 아이안 담당자가 지금 연락이 안 되죠 그러면은요 주간사 통해서 한번 정보 얻어가지고 요걸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TEX 요거 리포트 대응 전략 요거 제가 이런 내용 같이 해서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이거 위에 번호 020-489-9671 위에 번호로 S 남겨주시면요 제가 요거 좀 관련해서 좀 도는 정보들 도는 찌라시 그리고 좀 증권사에서 좀 얘기 나오는 것들 그런 것 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당장 뭐 누구의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구의 말도 믿으시면 안 되고 아직 확실한 건 없다 확실한 전부 없고 너무 뜬금 보고 갑작스러운 이런 공시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LTEX 지금 보시면 그리고 부채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요런거와 더불어 현금이 현금사산이 좀 어느정도 작년과 재정률에 비해서는 많아지긴 했지만 요것도 어느정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자 좀 재무제표 제가 재무제표 뭐 LTEX 이미 인적 분할을 했다 한번 제가 분석자료 드렸었는데 요거 추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어 답은 없다 답은 없고 내일 주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더 빠지면은 더 빠지면은 또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세력들이 어느정도 요거 지지를 해 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 자 이거 유상증자 지금 어떻게 진행됐지 자 예를 들어서 셀바스 AI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어 4월에 개파락 출발하고 좀 박스건이 나왔는데 결국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 유상증자에 대해 해석이 다시 해보니까 어땠다 다시 해보니까 오히려 추후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게 좀 어 다시 재해석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아마 STX도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리고 셀바스 AI처럼 고점에서 고점에서 공시가 나왔던게 아니고 STX는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 만약에 다시 요런 좀 어 재해석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된다 그러면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물량 이거 분명 세력들은 받을거에요 세력들은 어차피 여기서 더 받고 여기서 유중해서 주중 늘리면은 2등인거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 개인들 물량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 세력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대응하신게 좋습니다 요거 대응 전략 S 리버트 대응 전략 요거 보내드리니까 요거 문자 S 남겨주시면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위에 번호 010489-9671 위에 번호로 문자 S 남겨주셔서 대응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그 비행기 투자증권 비행기 투자증권 가서 어 정보 듣고 요 정보 들은거 어 토대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